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1인 가구 비중이 30.2%를 차지했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이런 경향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계속 1인 가구 수가 늘어가는 추세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놀라운 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중이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 이거 모르셨죠? 일본은 전체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중이 10% 남짓인데 반해, 이 그래프에 나온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남녀 평균을 내보면, 50대는 16.25%, 60대는 15.15%, 70대는 11.25%, 80대는 평균될 필요 없이 그냥 여성 비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현실을 인식하기에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대 이상에서는 여성분들의 수가 훨씬 많아지니까요. 아무튼,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우리에게 혼자 사는 싱글 시대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가 추천하는 싱글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노년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싱글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 첫 번째, 평생 월급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 받는 평생 월급의 개념을 100%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수익, 패시브 인컴, 즉 수동적인 수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벌려고 애쓰며 일하는 대신 돈이 일하게 만들어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걸 수동적 수입이라고 합니다. 노후에 그것도 혼자 사는 싱글 시대를 경제적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월 얼마의 현금이 꼬박꼬박 월급 받듯이 내 통장에 꽂히도록 만드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은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배당을 받는 배당주를 사라고 많이들 추천하시죠. 주식하기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불안해하고, 건물을 살 만큼 목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월급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 3층 탑을 쌓으라고 말들 하시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정연금을 1층으로 하고,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과 같은 사적연금을 들어서 3층 탑을 쌓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평생 월급을 더 많이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더 얹어서 4층 탑을 쌓으면 되겠습니다. 연금도 금융상품이니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개념도 많습니다. 퇴직연금만 하더라도 DB형이냐 DC형이냐 또는 기업형 IRP냐 개인형 IRP냐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해서 이해하고 세세한 조건까지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은행 사람에게 믿고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결국 혼자되는 싱글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 두 번째, 아내의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라. 아내의 시대가 은퇴 이후 활짝 열립니다. 은퇴와 더불어 남편의 사회생활은 극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아내의 사회생활은 늘어나고 아주 바쁩니다. 더구나 남편보다 아내의 수명이 더 길죠. 그래서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야 할 아내의 기대 수명에 맞춰 노후 경제와 생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남편은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고 아내는 대개 도시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도시에는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정할 때 아내를 중심에 두고 정해야 합니다. 남편 가고 나서 이사를 하기란 그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때는 또 자식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 되는 싱글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 세 번째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오라 아 고층 아파트 좋죠. 창 밖으로 내다보는 풍경도 시원하고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사별한 후에는 혼자 살거나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보다 이젠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죠. 자식들 눈치 보면서 그거 뭐 살고 싶겠어요? 자유롭게 살아야죠. 나이 들어서는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상가가 1층과 다른 층의 월세가 다 다른 이유는 인접권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봐야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람을 접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친구들과의 왕래가 잦은 생활 환경을 갖추려면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와 살아야 합니다. 결국 혼자 되는 싱글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 돈, 건강, 고독감. 노후에 맞게 되는 3대 불안이자 공포입니다. 이것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방법은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몸을 움직이게 되니 건강해집니다. 또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게 되니 외로움도 줄어들 게 뻔하죠.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든 남을 돕는 일이든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는 취미활동이든 몰입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싱글 시대를 대비하는 일찾기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늦어도 은퇴 5년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네요. 미래설계와 꿈꾸기는 청소년과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년 이후에도 꼼꼼한 미래설계와 탄탄한 준비가 있어야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되는 싱글 시대는 좋든 싫든 맞이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싱글 시대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